다시 초겨울로 돌아왔습니다. 종일 찬 바람 속에 오늘 낮에도 서울 기온은 7.4도에 그쳤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이겠고 또 한번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초겨울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라 반드시 겨울용 외투로 보온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일부 강원도와 충북 그리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귀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미성영상 보시면 현재 내륙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씩 끼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하늘은 쾌청할 텐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을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원주가 영하 2도, 대전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영하권 추위 보이겠고요. 안동이 영하 2도, 창원 3도, 부산 6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대구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4미터 안팎으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추위가 내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